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가끔 파티션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구요. 제 초보 시절 생각이 나서 전부 답변을 드렸지만 이후 어떻게 됐는지 말씀이 없네요. 잘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티션을 합칠 때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디스크 관리라고 입력하시면 하드이스크 파티션 만들기 및 포맷이란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거나 얘를 클릭하시면 디스크 관리창이 나타나요. 참고로 제 키보드가 어제 고장나서 아들레미 키보드를 갖다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게임용 키보드라 살살 눌러도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일요일 정도까지 올라가는 영상은 키보드 소리가 좀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파티션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제 PC에는 이렇게 두 개의 디스크가 달려있습니다. 내 PC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세 개의 로컬 디스크가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로컬 디스크 D는 디스크 0에 있구요. 로컬 디스크 C와 E는 디스크 1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티션을 합치기 위해선 해당 파티션들이 동일한 디스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C와 D는 합칠 수가 없고 D와 E도 합칠 수가 없겠죠. C와 E를 합치거나 C와 할당되지 않은 공간 얘네들은 서로 합칠 수 있구요. 자 이제 파티션을 합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EFI 시스템 파티션이라는 녀석이 보이는데 얘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메가에서 200메가바이트 정도인데요. 얘가 뭘 하는 거냐면 부팅이 완료된 후 시스템 및 유틸리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컴퓨터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윈도우를 부팅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EFI 시스템입니다. 자 얘는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윈도우를 설치할 때 바이오스 설정에서 유입 파일을 선택하시면 생기구요. CSM을 선택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복잡하신 분은 아 얘는 건드리면 안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구요. 인터넷을 보면 얘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올라온 글들이 많은데 얘를 삭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기껏해야 100메가바이트에서 200메가바이트 정도죠. 기껏해야 사진 20장에서 50장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데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윈도우 부팅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실제 저도 얘를 삭제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얘를 삭제하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긴 적도 있구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가 몇 주 뒤에 갑자기 윈도우 부팅이 안되는 경우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녀석이 보이면 얘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자 두번째 500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공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주의하실 부분은 이렇게 할당되지 않은 공간인데요. 일반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공간은 파티션을 합쳐도 되지만 무조건 합치시면 안되구요. SSD를 사용 중인 분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SD 제조사에서는 SSD를 관리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SSD의 일정 공간을 할당해서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랍니다. 줄여서 OP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길 보면 46GB가 할당되어 있죠. 왼쪽 디스크 관리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SD 관리 프로그램이 할당한 공간은 가급적이면 C드라이브와 합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파티션을 합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합치는 방법은 이 영상 우측 상단과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